노즐로 하면 우리가 3컬러를 다 상제해야 하니까 빡세지 포르보도 바로 왔어야 되고 뭔가 늦어 너무 계속 다 오더를 해도 반박도 없이 반응이 지금 우리 2대1인가? 1대1 아 1대2 1대2 여기 지금 공제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2대2라는데 2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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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않나? 아닌가? 잠시만 시스트로 하고 우리 애는 너무 많이 해야 돼 1대2 1대2 2대2 2대2 1대2 1대2 2대2 난 토스, 아웃이 토스야 토스야, 토스야 토스야, 토스야 토스야, 토스야 토스야, 토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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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탈이니깐 바로바로 쎈다고 생각하니 어, 알탈 천천히, 우리 원지 로맨 전덕부터 이거 수고회 형님 질이 적었잖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저그 가자 질러 저그 질러 저그 링은 링 따라가 질러 저그 질러 저그 저그 초포 좀 많이 해 이쪽 이쪽 점점 날 불을 가 철리다 엘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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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즈는 엘즈가 엘즈가 포 많이 해봐 포 많이 해봐 포 많이 해봐 포 많이 해봐 딴거 하지마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끝난거 같네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끝난거 같네 아니 이렇게 해서 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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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